4,459개가 있구요 일단은 공짜니까 공짜부터 좀 까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제 핸드폰을 좀 올려놔야 되는데 좋구요 이중사고를 생각하고 있죠 자 일단은 나온거 일단 강화다 해주도록 하고 이거는 언제나 올려놔요 모두 선택하면 나올 만한데 일일이 하나씩 클릭해서 넣는거 말고 로프는 강화 안할거고 슬샵은 3레벨 아 5레벨만 딱 찍읍시다 싹 심플하네 슬샵 강화 왜하냐구요 아 시간 늘리려구요 끝나자마자 바로 쓰면 불편하잖아요 펫 넣을 공간이 없죠 메루소 펫 버프 다 써야될거 같은데요 보스요 많이가봐야 루시드 이거 강화하면 될거같애 리프 토네이도 레스 오브 엔닐 엔닐 레전드리 스피 이중사고로 가도록 할게요 어 찾았어요 코어 완성했구요 없는듯 일단 까볼께요 저는 이중사고 하려구요 이중사고 하려구요 이중사고 하려구요 이중사고 하려구요 이중사고 하려구요 이중사고 하려구요 에르다 노바는 강화는 좀 오바구요 찾았어 이러면은 다 된것 같네요 에어 4500개 아 잼스톤 안 넣는거 근데 너무 아깝긴 하네 진짜 좋아지긴 좋아진게 옛날에는 진짜 나 처음 할때는 이 잼스톤 하나 깔때마다 이거 다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거 정말 오래 걸렸었는데 아 그거 진짜 어떻게 했나 싶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냥 시간으로 했겠지 아.. 옛날에 진짜 어떻게 했나 싶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잼소통 까면은 계속 튕기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좋아졌고 어 그럼요 뭐.. 잠그고 나서 요새는 모두 선택한 다음에 다 갈아버리죠 250을 안하니까 다 옮겨놨죠 예전에는 종족별로 자족배다 있었는데 마술 좀 보러 갈까요? 자 이거는 5레벨까지만 찍을 거고 나온 거는 다 강화해 주고요 1500개 정도 까면은 대충 다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하나 됐고요 튕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튕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튕기고 싶지 않은데? 아.. 소리가 또 멈추기 시작하네 아니 25레벨은 왜 있는 거야? 일단 재접할게요 안됩니다 화면이 멈췄어요 망겜같은 애로 이것만 있더라 희한하게 다른 거는 다 고쳐졌거든요 근데 25레벨 때는 가끔씩 튕기더라고요 구독자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이러다 구독자 10만원 찍겠어 일단은 이거 하나 잠시 내버려두고 확인 좀 느낌상 35개 어림도 없어 보이네 근데 메르세데스 강화 오차가 뭐예요? 메자라 계십니까? 메르세데스 강화 여기서 뭐하나요? 앵고랑 엘고랑 엘고랑 분산 투자를 할까요? 그럼 차라리 아 그냥 이거 깡으로 올릴까 100개만 더 까가지고 좀 아깝긴 하네 100개만 더 갈게 어 보수도 할 거예요 물론 그 보수의 기간이 길지 않겠지만 보수도 하긴 할 거예요 40 30 30 이거 두 개를 찍어라 아 너무 많이 샀나보다 아 이거 남는건 진짜 개 낭비인데 진짜 개 낭비인데 진짜 개 낭비인데 진짜 개 낭비인데 아 아 이런 코어 아까워 이것도 남겠는데 아 적절히 할거라 너무 많이 했나보다 아 아깝네 아 이건 정확히 하겠네 다 했네요 결국에 둘 다 나머지 코어로 할 거 추천받아 볼게요 두 개 찍었어요 나머지 서비스 느낌으로 누구 없나요 아 이거 아깝다 서비스 좀 도움될만한 거 없나요 라임포스나 가이디드 가이디드 합시다 그러면 가이디드가 그나마 그렸고 이건 약간 보스용이잖아요 가이디드 합시다 가이디드 제일 무난할 것 같네요 뭐하는거에요 아 아 아 요 스킬이었구나 이게 복들이네 어 개관지네 엘리멘탈 고스트 이르켈라의 숨결 쓸만한 홀리신보 그리고 서비스로 13,13에 류얼나이츠 씰피디아 그리고 가이디드 에로우 프리드의 가오 9렙 크리티컬 라임포스 9렙 여신의 축복 7렙 쓸만한 샤프아이즈 쓸만한 컴배노더스 쓸만한 윈드 부스터 까지 5렙을 찍고요 나머지는 1렙으로 대비 두고 이게 사냥용 스킬로 리프 토네이도 레스 오브 엘릴 레전드리 스피어 이중사코루 그 다음에 이슈타르의 링 엘리멘탈 나이트 스트라이커 듀얼샷까지 잼스톤 팔게요 443만원으로 갈게요 아 128원 잼스톤이요 1600개 정도 썼습니다 좋고요 스튜디오 1 2 2 2